엘론TV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이번에 영상 더빙을 맡게 된 계란말이라고 해요 보다시피 소녀소녀한 여자구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아주아주 평범한 배우지망생입니다 앞으로 엘론TV의 이벤트 영상과 자막 등을 녹음하고 나레이싱하는 일을 하게 될거에요 사실 성호라고 자칭하기에도 불려지기에도 많이 부족한 실력인데다가 지금은 성호가 아닌 배우를 지향하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고 떨리기도 하지만 엘론TV에 소송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두근두근 설레설레하네요 여하튼 지금까지 계란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